하하 Haha 루이가 다 Creek 아 가보자 갑니다.... 준비하시고 다 왔죠? 준비됐습니다 하나, 둘, 셋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약간 누가 계속 나이도 흐 아니야? 스틴이야 눈치 좀 그만 봐 안 볼 때 됐잖아 아니, 나 흐라고 했다니깐? 그러니까, 왜 흐라고 하려고 해 아니 흐라고 한다니깐? 그러니까, 흐 해야 된다고 그니까 왜 흐라고 하냐고 청개구리야 대개구리야 뭐야 다 흐하는건데 흐하냐고 나 주위 졌잖아 계속 틴이야 나 왜 안되냐? 닿으면 안되네 뭔가? 쟤네 그 3렙 안되거든? 이번엔 근거리 3마리 먹고 가자 2마리 먹어야 돼 찌려줄 수 있어 가자 어 나 3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몇초야? 뒤돌아 너희가 이거 해도돼 이거 그거야 티없어 야 아까 집찍는척하면서 얘 받아먹을때 나만 또 갈게 가자 가자 난 집찍을게 형 해줄수있는거 여기까지 나이스 너무좋다 형 야 이거 나이 다 박힌다 게이득? 12득? 이거 미친이득인데 이거 마더 로레사인데 이거 로타클로스야 뭐야 도망가는게 된나 웃기네 탑 여기 일자나 당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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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걸어 절대? 기다려 기다려 이거 없기네 살짝 볼래요 뭐야 이거 맞긴 맞아 맞긴 맞아 무조건 맞아 와 강다이브 남았는데 진짜 미친 상상 미친 상상 그냥 아아아아악 잡았어 잡았어 이거 까줄게 까오다 용칠게 탑탑어 탑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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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그냥 원스 개쌍이네 저깨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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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로즈오면 잡자 렌넥 10초거든 나이스 고소 고소 아이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와 오오오오오오오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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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와 이거 잠깐만 어떻게 된거야 패퍼타운맛다 패퍼 패퍼 아 패타운맛 오오오오오 trump 나 없어 이거 타트룰해주게 탑 공 썼어 탑 갈게 탑 바로갈게 셀저언니 노웅 있지않나 세즈 노웅 노플 세즈 노웅 노플 그.. 렉엑 안보인다 어 레온 왔다 형 잡았어 잡았어 계속 질해 계속 질해 몸 써봐 몸 써봐 아 까비 아 미뤄수 있어 밀어서 못잡았어 잡을수 있나요? 가능하네 이걸 조골레 먹는다 야 여기 와봐 아 씨바 몰라 나 안죽거든? 안죽어 탄 몰아넣는줄 보여줘 산호공 산호풀 아 풀은 있겠다 아 턴트 안나가서 괜찮잖아 아 좋았다 아 우리 오킹군 좋았다 레드 있는데 에이 루즈함 루즈함 뒤에 렛에 온다 밑에서 나 볼렛 탈탈 탈탈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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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나야 아키 어 뭐야 아아 아야 문허 문허 살려줘 자키키 아키키 넘어가겠죠? 뭐야 복둑 GG 예상답안 아니 린다야 뭐하냐 슈바야 나이스 너무 좋고 아니 슈바 가자 가자 아 또 롤라마 보러 가야겠고 아 내가 라데시 동선으로 쪼빨라났는데 이거 탑 차이 때문에 이런다니까 탑 던졌는데 거리도 없고 이 정도 뒤털리고 하니까 그래프 자기꺼 박둑 피해라 그래프 또 뭐 바로 피해를 안 보고 있어 박둑 피해라 딜량인 줄 알아서 또 속았네 야이 여기 그래도 살짝 봐봐 먹는거만 봐봐 22초? 22초 가자 고 딱 가도 돼 그냥 들어가자 들어가 여기다 가사 싸우면 내가 무조건 잃을게 와드 해줄게 나도 와드 해줄게 포기한거 같애 아 씨 세대나 맞았네 와드 했다 이거 경험치 놓치는거는 아 5대 맞음 쏘리 내가 캐리할게 친구들 디드 한번 해야되네 추상황이 안좋아서 디드 봐줄게 우리 중밀라 라인인데 정글 어디야? 위쪽이긴 했어 아까 풀만 빼자 야 나 뒤진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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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풀있다 풀 썼어 아니 팔찜 빠졌어 다이브 칠게 미드가 안다 미드가 들어간다 탑서로 트리야 형 와드야 고양이 풀 없어 그냥 미드 안보이고 아마 미드 집 갔을때 라이즈 집 갔을때 라이즈 안보인다 라이즈 궁 갈수 있어 전략 먹었어 바텀에 안올때 바텀 아예 갱각이 안나와 진짜 그냥 하얘에 만나면 탑으로 테론이야 깝치면 죽어 아트 탈 생각보다 아트 궁 있어 궁제 탈 타면은 나이스 기물체 좋았다 달달하구요 불쌍해 로버스 전략 푼다 전략 푼다 전략 푼다 탁 간다 탁 간다 돌 내려간다 아이 뭐야 저거서 보여줄게 탑 너무 아파 레딩 탑다이버거든 탑다이버 아니면 레드인데 레드 들어온거 같은데 움직이보니까 레드 먹고있나 레드 먹고있나 어 뭐야 야야야야 로버스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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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죠 아니 지훈아 지훈아 천천히해도 돼 천천히 해 어차피 풀있어 풀있어 천천히 해 풀 쓰면 궁 쓰게 앙 로버스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너무 맛있구요? 형님 너무 맛있구요? 와 2타임 이게 왜 난이도 커지? 진짜 맞지도 않아 그거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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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즈 올라가 한 번씩도 아니 풀 아니 풀 맞아요 풀 안써면 3탄 찍히면 고정 들어가 형 라이즈 라이즈 아니야 라이즈 아니야 나 멀어요 형 다 잡아줘 여기까지 이즈리얼 누풀이야 아 이거 탈진 때문에 초기화가 안됐어 아 근데 문화 아깝다 뒤쪽으로 바로 다 같이 와주지 유미는 못갔어 문화 근데 이거 앞으로 가는 판단 뭐야 나 이거 나 이거 형이 뒤로 빠질줄 알았어 바텀에 전역부였다 여기있다 여기있다 나 갈게 나 전역먹는 중 왜 라이즈야 콩벌레 컷 형 그거 궁으로 어 쟤 피자 갖다 줘 뭐야 이거 뒤에 뒤에 이거까지 이거까지 라이즈 내려가는거 생각해 라이즈 내려간다 이제 풀 썼어 야각이네 완전 어 이제 아까 바텀에 썼어 나랑 같이 떨어라 나랑 같이 잡을만해 잡을만해 라이트 합에 있네 어 로벌레 아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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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 뭐야 이거 에이크 유미 붙었다 아 테이퍼 있어 라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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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생각해 라이즈 궁이다 블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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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스페이야 노스페 에이스 에이스 가볼래? 막다키모닝 나이스 런블 9 아 잘 지졌다 형님 안됩니다 형님 형님 제껍니다 안됩니다 형님 저기 가이소 로찬이 구른다 신기해 와 근데 대박 저기 진짜 멘탈 어 멘탈 지리는데 야 배부른데 아니 나 너무 존재한다 지금 아 배부른데 못먹겠는데 내일 2승하겠다 이거 보약 너무 맛있게 먹는데 야 내가 마지막바다 저희가 끓여도 되냐 애들아 한 번만 해주면 안될까 아 이거 지안이 형 미드갈래? 내가 미드타릭할까가 어때 어 미드타릭 할래 형 마이타릭? 그리고 지안이 형 탑 오른 어 나 오른 존나 잘해 알래 알래? 마타 한번 갈까? 근데 저쪽 기부 존나 안 볼 수도 있어 괜찮아? 감당 안응해? 아냐 마이만 해야돼 마타까지 레바야 그냥 나 마스터이만 할게 할거 마이만 하자 그럼 아니면은 미드룰로 생각해도 돼 미드룰로 생각해도 돼 나… 애네도 하나 둘 셋 셔 아! 버티 올라간다! 버티 올라간다! 꼭 빨리 먹자 저 올라간다! 김오리이익 괜찮아요 루위가 노려볼 만하지 않냐? 뭐야 일단 루위갓 김오리이익 저 이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치고 있다 이거 이게 시는데? 좋아해 됐다 좋아해 아빠 진작 했으면 그럼 잡았고만 아 시발 하아 시발 하아 시발 저는 뺐은 애는 아니 저거 이건 가야 됐어 아 오늘 롤가 그렇게 안하던데 저거 뺐는 쾌감이 너무 컸어 저거는 솔직히 말했어 바텀 완전 다이브강인데? 아니 장난아니야 로우스토이한테 몽 저스토이인데 몽 다이브강이 너무 많은데 지금 캠프 돌아야 돼 뭐야 반중 상대 말자 반중 반중 싸우자 싸우자 안보이는데? 독댕 엄청나다 나이스인데? 아 너플 Q 한번 돌면 살만했는데 까비 나 이제 쎄 아래 무빙 해줄게요 내가 먼저 푸시슛으로 이리로 들어가 들켰어요 들켜도 간다 이리로와 가볼까? 어 이거 치고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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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볼까? 어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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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다 다잡았다 간다 저히가 그냥 가 그냥 가 말자 나 나 공 빠졌어 내 쪽 빠져 아니 내 쪽 왜 안빠져 아니 니네 왜 로우가 빠 나 안보고 근데 보기는 각이 아니었는데 왜 너무 아이고 아 이건 내 말자 궁 되게 멀리서 써가지고 이거 탈만했는데 아 진짜 트위치 존나 핥해 아 나 쓰레기 챔프 왜 하냐고 레알토도 안보여 여기 대기할래? 대충 안거 같은데 아니 우리 조합 다 죽을수 있어 온다 와바 와드마 가지고 와드마가지고 아하하 개스레긴데 예에에이 어? 야 이거 여기 봐야되 아니 이게 다? 아 잡았다 나는 말자 궁이 되게 길구나 셔놨다 나 살았어 뭐 노플 썼는데 말자 한거 칼리인가 말자 말자 말자인거 같아 싸운건다 어? 가는중 가는중 다 노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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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그냥 노공 궁이 없는게 좀 아쉬운데 어? 아 이거 평추한 다음에 명캠했으면 다 잡는데 나 이거 궁있거든 너무 세다 스턴 넣으면서 해보자 나 공식 줄을 줘 알파가 쿨이였어요 방금 아 피했다 좀 세다 얘 존나 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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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 형 거기 알아라 알아라 아 욕먹어 욕먹어 30초야 30초인데 형 욕먹어 아니 저희 가시다 지금 아 세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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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었어 야 이거 말자 말자 궁 썼어 아니 빨리 빨리 욕먹으라고 내가 지금 저 궁 없어 어 어 어 피했어 세명 로이 가시다 일단 뺄 봐 나 로이 가 만났어 야 로이 가 일단 추격 실패 오케이 용으로 가면돼 용으로 숨어쓰이 여기까지 온다 여기까지 온다 나 구출해 개새끼들아 가고있어요 가고있어요 아니 나 구출 안 해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시발 염전 아니 여기서부터 개새끼들 여기갔는데 이거를 아니 아 왜 구출 안 해주냐고 아니 우리 말자 하고 있었어 아니 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냐 아 저희가 시간있다 해야 돼 여기 싸워봐야 돼 얘 나오긴 한데 오른 붙어줘야 될 듯한데 우리 못들어 여기 시야 아 이거 11레벨 아 이거 6끼네 이거 오른 붙어야돼 쓸게 찢는다 찢는다 어 최악인구 빼야돼 폭티를 잘 들어가긴 해 저를 그냥 써버리네 형 형 본다 형 에이 ㅇㄴ 못 잡았어? 아니 저기요 말자아를 물래? 말자아 물자 플로 물어 볼래? 트위치 지나가 말자 물자 말자 가자 말자 가야돼 그냥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야 가야돼 가야돼 어 이거 한타각 좋아 한타각 좋아 어이쓰 이겼다 내플 근데 이게 에어본이 한 명이 안 돼 싸엘라 싸아 사랑하기 애매 갈까? 가자 나이스 나이스 용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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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나가 안 돼? 어? 이 거 같은데 이거? 아 세 마리 잡았었어? 위에 다 잡았네? 네 마리야 네 마리 잡았는데 다 잡아 레넥톤 나 밑에 파이밍할게 너네 물리지마 나 밑에 파이밍 좋아 나 박사올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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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해도 되겠다 로이갓 로이갓 살아야돼 형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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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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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근데 나 노궁인데 그거 번다고 못해? 나 지금 템도 쓰레기인데? 아니 형 그 형 그 살이 공받지 않았어? 방울나스 끝에 썰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거기 때 다 썰었어 썰을만큼 썰었는데 안 돼 봐봐 네이플 봐봐 아니 이거 칼바라는 줄 알고 원코인 날라 할 뻔 하하 하하 메철로이갓 와 진짜 정스톤이 느낌 좋다 아니 방금 근데 그 벽으로 넘어가는 거 맞아 근데? 아니 아니긴 했는데 아니긴 했어 아니 딜량 뭐야 미안해 아니 나 잠깐만 나 안 미안할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아 기다려봐 아 C발 트롤새끼들아 아 이 트롤새끼들아 와 뭐했냐 니네 아하 나 트롤당했네 이거 아 나 이새끼들 아 아 이건 아니지 진짜로 나랑 베테랑 다했네 둘이 아 아 아 여기서 내가 싸웠으면 이겼네 칼리하고 이쪽까지 저기 칼리쪽이 물었으면 나 미친놈인데 이거 그래서 그 뭐냐 아니 미안해 아 이거 진짜 나 때문에 줬네 이거 아니 야 근데 그 진짜 아니 브룬지야 진짜로 저거는 아 나 몰랐어 나 이긴 줄 알았어 야 근데 브룬지야 그 W 그거 그거랑 비슷하다 저희 W라 저희 수면은 똑같이 생겼네 어 똑같이 생겼네 볼까? 와 위쪽 봤으면 무조건 이겼네 도레이브즈 도레이브즈 도발 스킬 언제 찍어볼까 근데 나 이거 무조건 이거 이거 진짜 하하하하 로머스한테 도발당했네 하하하하 물티가 살짝 아쉬운게 그냥 불티고 트위치만 때렸으면 됐는데 그 말자가 사거리 준게 큰거 같은데 아냐 이거는 아냐 이거 내가 위에 맞으면 다 떨었어 그러니까 거리조절도 못하긴 했어 이게 말자가 나부터 쓰면 날 나한테 궁쓰고 지환이가 다 때려잡는 구도고 지환이한테 궁쓰면 내가 다 때려잡는 구도였어 맞아 맞아 아 나 도발 걸렸어 로이가 아하 하하 하하 아하 로이가 지금 디킨에 따라갈 수가 없다 진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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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were okay, we were alright, stayin' over